저게 북새칠성이고, 저게 직냐별이고, 아 저게 견후별이구나. 오늘따라 되게 잘 보인다. 어? 쌀집 아저씨 이제 집에 가나 봐. 인선의 할머니다. 서진아, 별 그만보고 밥 먹어라. 밥이랑 같이 먹어. 아이 쌀집, 빨리 만들고 뭐해. 요즘 다 콘테이너에 자주 사람들이 들락곤이네. 어? 많이 본 아저씨다. 처음 본 아저씨인데? 또 들어가네? 가서 서진이 좀 불러와. 네, 주세요. 들어오겠죠. 아이고, 우리 마을에서 도자기 유물이 발견됐네. 고속도로 공사 현장, 옛 가마토 발견, 청와백자 용문호 등 국보급 도자기 대량 출토. 어머, 그래요? 당신네 군청도 바빠지겠네요. 그러게. 참, 우진. 너 성적표 왜 안 내놔? 너? 너 또 엉망이야?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. 넌 형이 돼서 어째 동생만도 못해. 서진이 봐라. 서진아, 밥 먹어. 서진아. 밥 먹을 때 성적 얘기야. 서진이, 빨리 와. 배고파 죽겠어. 미안. 꼼지락 꼼지락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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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도경이 생일이잖아. 뭐라도 사줘야지. 근데 왜 내 소금통을 터냐고! 쩨쩨쩨. 갚는다니까? 나쁜 녀아! 또 지경아! 사기꾸냐는! 서진아? 왜! 학교다! 아! 미, 미, 미안해. 뭐, 뭐, 못 봤어. 눈은 뒀다 뭐해! 대체 어쩔 거냐고! 진짜 이걸 확 그냥! 어? 말 좀 해봐! 야! 그 손 못 나? 어쭈. 넌 뭐냐? 미안하자잖아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너무 심하잖아. 너 죽어보자! 괜찮아? 고마워. 너 Neden? 아, 끊겨! 어어! 어떡해! 엄마한테 혼날 텐데. 아이, 바보야!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기억을 못해! 빨리 생각해봐! 그렇게 다그치면 더 생각 안 날걸? 뭐야? 상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. 너, 깔끔한 편이지? 어? 어, 좀 그래. 오늘 체육 수업 있었니? 어? 어. 어. 오늘 같은 날엔 무척 더워졌다. 많이 열렸겠구나. 야! 뭐 하는 거야? 우리 바쁘거든? 아! 맞다! 아! 우와! 진짜 여기 있네! 우와! 깔끔한 네가 체육 끝나고 그냥 교실에 들어갔을 리 없지? 그럼 당연히 안경은 여기 있을 테고. 누나! 진짜 대단하다! 우와! 모든 일에 한 번 해봐.